오늘 할 게임 니코스 넥스트봇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어 러시아 가장자리 오 원래 있던 것이랑 새로 생긴 것이 있네요. 새로 생긴 곳 바로 가볼게요 여기인가 봐. 오 야 니코스 넥스트봇 맞냐? 와 이거 뭐야 버니압 될텐데 이거 되게 넓다 버니압이 원래 안되나? 버니압 되야되는데? 버니압이 안된다 아 R버튼 레그돌이다 어 아오니도 이제 생겼네?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버니압이 빠르다 버니압이 확실히 빠르네요 버니압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 템 누르니까 뭐가 되게 많이 나온다 안전지대 요렇게 안전지대가 들었네 어 여기 막혔다 아오니도 있는데 너 아오니 보고싶다 아오니 찾으러 가야지 아오니 찾으러 가야지 어 이거 편의점이다 우와 열렸어 어? 25로 뭐 아 내가 6벅스 밖에 없구나 6 아래 뭐 추가됐네 뭐 어떻게 야구할 수 있을까? 골드 얻는 법 골드 얻는 법 어? 뭐야 돈이 벌렸는데 돈이 왜 벌렸지? 어 이거 가만히 있었는데 털어야되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주는건가? 다른 장도 한번 가야겠다 다른 장도 한번 가야겠다 버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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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스 막 겁나 누른다 버니압 아까 문 열리는거 바꾸데 버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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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가 버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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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에서 주는 지를 모르겠다 뭐야 이거 사기자리 아니야? 사기자리 같은 것도 발견했고 아 막혀있네 어차피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아니 근데 애들은 되게 뭐 잘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보여 아 맵이 너무 하도 넓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데 열리냐? 열리냐 25복스 저기 하고 싶은데 어? 이제 다 잘라졌는데 이번에? 살아남으면 좋겠는데? 뭐야 캐셔리그 불러드문이다 살아남느라고? 왜 살아남을지 어! 불러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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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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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의 달이 떠오릅니다 사닉 사닉 레드사닉? 레드 생존자를 얻을게 나 뉴비 따라갈래 뉴비 보스같아 오! 야! 버니앱 됐어! 오! 버니앱 됐다! 오! 세이프짓 있네 오 워 워 워워 워 워워 으아! 오 워! 오 워와우 아워워! 오와우와우! 어 겁나 빠른데? 이 상태가 버니앱 가능 야 버니앱 가능 버니앱 가능 버니앱 가능 오히려 더 빨라 와! 개빠른데? 어.. 기본속도가 진짜 빠르라요.. 먹으니까 오..좋은데..? 아..여거 문 열려 새롭네 새롭네 왜 안 열리냐 여기 맞고 모듈 쓰는거 없나 당신은 AFK라고? AFK 아니에요? 아..저희 AFK 조인가봐 핫! 무빙!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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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인정? 햄버거 맛있지 인정?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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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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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여기 다 안보여 여기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 사람이 안보여 매도 너무 넓은가 넓맨이다 안돼 돈 다시 떠들어 숙련된 생존잔 얻었는데 오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아니 맵이 이어져 있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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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맵 뚫기 오케이 다른 걸 뛸까 속도가 100이에요 어 속도 올리는 것도 있네 오 오 재밌는 거 많이 생겼네 럿이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겠군요 유령의 마을 속도 100이 되는 것도 얻을 수 있는데 15분 생존하면 또 못 주네 한번 해봐야겠다 음 뒷마당을 찾아주세요 어 아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보다 여러가지 속도 100 올리고 싶다 100 올려야겠다 아 속도 100은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속도 100은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오 우와 아 그리고 환영한다 평면잔디를 찾아라 리차드 뭐뭐뭐를 죽으세요 화가나 무찌르 에게 죽기 블록시 콜라 뭐 먹으라는거야 샵샵샵샵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5분생전 10분생전 15분생전 속도가 100이에요 그러면 혹시 있는게 뒷마당찾기거든요 뒷마당찾으러 가볼게요 맵이 나는 하나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맵이 두개가 연결되어있다 이러면은 되게 좋은 좋은 뭐라야되냐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여기로 여기로 나오면 됐지 뒷마당찾으라고 되어있는데 제 최신에 나온거거든요 배지는 자 어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 아니네 암스트로 여기 여기다 뭐야 금바당 여기 아니야? 원래 이곳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네 아닌데 여기 없네 아닌데 뒷마당 어떻게 가지? 오우 되게 뭔가 많이 변했다 추구공이 있는것도 다 있고 아 아닌데 엘레네 원래 여기 맞지않아? 아닌데.. 원래 여기 맞는데.. 아 암스트롱이다.. 암스트롱이야! 저는 이렇게.. 이 코스 넥스트 버스 새로운 맵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기 와봤는데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재미있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리바드 와 이거 오케 살아있어 바이바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